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8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인터넷이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더블클릭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8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8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도 사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7버전의 사용법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면 구성은 위쪽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실제로 정보가 보여지는 화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 여기 이렇게 제가 작게 만든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8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박스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박스를 찾으시면 돼요. 이 박스는 주소표시창, 주소입력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건데요. 인터넷 주소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 갈 때 그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야지만 친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는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해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쪽의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인터넷상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주소 또 URL, 도메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효도 코딩의 밑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시면 인터넷 주소, 도메인, URL 이게 사실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나 도메인, URL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주소 표시줄이죠. 주소 입력창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만한 서비스로 네이버, 다음 들어보셨나요? 이런 서비스에 접속을 할 건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서비스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자, 웹서비스, 사이트 이렇게 적어놨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들을 서비스와 사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안에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들이 모여서 그 서비스를 이루는 겁니다. 한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를 웹페이지라고 부른다고 적혀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 현재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이제 웹페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네이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navver.com이라고 하는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소는 네이버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제가 입력하고서 엔터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저는 엔터를 눌렀어요. 그럼 네이버 닷컴으로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daum.ne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주소, url, 도메인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데서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예, 의사소통하는 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차차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한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방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 정보들에 대한 주소를 다할 수는 없지 않냐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당연히 다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인터넷을 한 10년 넘게 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도메인은, 주소는 20개, 30개?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이 있고 그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주소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검색이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즐겨찾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검색엔진. 포털이라고도 부르는데 검색엔진은 뭐냐면 검색은 필요한 걸 찾을 때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찾는 행위가 검색이죠. 그래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사각형으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있죠?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걸 이렇게 박스 위로 올려놓으면 이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껌뻑껌뻑 거리게 됩니다. 그럼 저기다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이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면 저곳에 글자가 입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검색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검색창에다가 다음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가기 다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소를 다 외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자주 사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일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웹서비스에 들어와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링크 우리 효도코딩 제가 메모로 들어가서 링크라고 제가 적어놨죠. 저렇게 쓰고 발음합니다.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문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 사진도 있고요. 그럼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지금 화살표 모양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문자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뀌죠? 손가락으로 바뀐 건 뭐냐면 저거는 여러분이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저 문자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스포츠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왕의 귀환, 악리는 바로 아스널이었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근데 저 문자를 보니까 궁금해요. 여러분이 저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싶겠죠? 그런 경우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저 악리라고 하는 축구선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위치하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보겠죠? 보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추국하는 김연아에 대한 글이 보이네요. 이것도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 김연아와 관련된 뉴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링크라고 하고 인터넷, 정확하게는 웹은 사실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링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링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링크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예전에 봤던 것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쭉 순차적으로 보다가 이전 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이후 페이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이 웹브라우저가 제공을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 여기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의 뉴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뭘 보고 있었죠? 악리라는 선수의 뉴스를 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전 기사가 궁금해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화살표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악리라는 선수에 대한 뉴스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열람했던 페이지들을 역순으로 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 뒤로가기 버튼 또는 백버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클릭하면 악리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기사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클릭하면 김연아에 대한 뉴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백버튼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방문했던 사이트들을 사이트들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로고침,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새로고침이라고 저 도움말이 뜨잖아요?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거는 새로고침단 뜻인데요. 이를테면 다음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현재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를 지금 열었잖아요? 만약에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뀌어질 수 있죠. 뉴스 같은 것은 계속 시시각각 바뀌니까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갱신하려면 여기에 있는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음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다시 가져와서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갱신된 내용을 볼 수가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다보면 글씨들이 너무 깨알같아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웹브라우저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독보기 옆에 몇 퍼센트라고 적혀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버튼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형이 뒤집혀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박스가 뜹니다. 그 박스 중에서 125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확대되면서 글씨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밑에 보시면 75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지죠? 그래서 더 넓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그래서 여기 100%라고 적혀있는 게 기본 크기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권장하는 크기고요.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바꿔서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보시는데 좋을 거예요. 된다. 춤집니다. orth 여기서 이것 object table